제 42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 행사위원회는 2022년 5.18을 맞아 청소년,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금남로에서 5월 시민 난장은 음악공연, 미술, 시민참여부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이 올해 댄스 컨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본선 진출팀은 8팀이 선정되었고요. 사정상 2팀은 불참을 하였고 본 경연은 6개팀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5월, 몸으로 표현하는 5월 지금부터 42주년 5.18 민주항쟁기념 올해 댄스 컨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댄스 4회를 맡게 된 춤추는 유튜버 가뚱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올해 댄스 컨테스트 MC를 맡게 됐는데 되게 기분도 좋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간단하게 심사위원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섬진강 국제실험예술제 초청작가 송지용 심사위원입니다. 춤패 춤추는 나무 대표 김정은 심사위원이십니다. 한국전통춤협협회 광주지부 지부장, 한국민속춤협회 광주지회 지회장, 무용학 박사 강혜림 심사위원이십니다. 오늘 참가팀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정말 멋진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관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지 않나요? 춤을 정말 잘 추시는 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콘테스트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팀 우리 한사랑 팀 노래는 님을 위한 행진곡 7명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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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비목시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봉지는 간대롭고 기빛깔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만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키는 뜨거운 함성 없어서 나가니 천자여 가르나 어서 나가니 천자여 가르나 세월은 흘러가도 산초는 안다 깨어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없어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없어서 나가니 산자여 산자여 따르라 없어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없어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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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니 가니 AL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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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나 묘빈 주님은 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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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정말 멋진 무대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네 번째 팀을 만나뵈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은 팀이 대기 중이라서 진행을 빠르게 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 칠 때 뒤에 보시는 관람객분들도 같이 박수를 치면 재미가 2배, 3배 올라가거든요. 우리 뒤에 보시는 관람객분들도 큰 박수와 환호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 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바붐, 우리 노래는 학살, 안예은의 새날이라는 노래로 2명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바붐 팀 나와주세요. 우리 바바붐 팀, 우리 바바붐 팀, 우리 바바붐 팀. 학살, 5월 어느 날이었다. 1종 1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종 1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들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엄선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쾌핵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세나리오리 창을 열어 불을 들어 짙은 어둠이 내리면 세나리오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리로 모두 나와서 세나리오리 하나 둘씩 입을 열어 백두 iterations 나를 원하는 것 아 석나 남성이 굳게 닫힌 성문을 두드릴 때 빛나던 광관이 녹일수록 새로 굴러떨어질 때 새내이 오리야 새내이 오리야 새내이 오리야 우리 바바붐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명이서 이렇게 큰 무대를 꽉 채워준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열기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다음 팀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팀도 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우리 미스모리 팀의 노래는 코차코차 5월의 노래 15명 고등학생과 대학생 친구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우리 미스모리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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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